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. 첫 번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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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그리고 세 번째,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, 죄를 지었을 때, 나쁜 짓을 했을 때,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, 알라,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런 세 가지,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고난과 고통과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로서 극복하고 세 번째,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, 나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, 이럴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게 이슬람의 가르침입니다.